내 이름은 토하라고 한다. 유감스럽지만 야샤 히메 같은 게 아니다. 아이, 그 녀석! 쓸데없는 걸 갖고 와서는! 아무 말도 하면 안 돼. 역사가 바뀔 거야. 한마디 충고하겠는데, 지금 당장 날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. 내 동료들이 오면 너희는 무사하지 못해. 자전거 앙장이잖아?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말해줘! 동경? 우물? 무녀? 영준님, 어서 피해. 여기 있으면 위험해. 아마 다칠 거야. 고마워, 세츠나. 모로아. 모로아, 잠깐! 그 녀석,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. 붙잡아서 입을 열게 하자. 영준님, 이거 가져갈게. 참, 그렇지? 내 거 돌려줘야겠어. 이 책 말이야. 영준님, 그럼 또 봐.